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소중한 소방유물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 소방차 역할을 했던 수동식 목재 펌프인데요. 크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자칫 사라질 뻔한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담아왔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물을 끌어올려 화재를 진압하는 목재 완용 펌프. 1910년에 제작된 것으로 과거 소방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제작회사와 도입연도 처음 사용한 소방대 이름이 적혀있어 소방역사는 물론 문화재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방대 내부와 남양주 시립박물관 등으로 옮겨다니며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라질 위기를 넘긴 건 한 의용소방대원 덕분이었습니다. 여기 의용소방대에서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갈 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냈고 나무 목조다 보니까 망가지다 싶어서 의소부대가 다시 회수를 해서 왔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 창고에 열 분이 있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방치된 펌프를 류지완 대원이 개인 창고에 8년간 보관해 왔는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를 발견하며 오산 국민안전체험관에 보관 전시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 등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목조로 된 완용펌프로써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만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체계적인 소방유물 발굴과 관리를 위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